오늘 현장 여기 5층 필라테스 헬스장 그리고 빵떡이랑 편의점을 가고 있습니다. 시공 부위는 데코타일 바닥 위였고 엘리베이터 앞에 그 다음 헬스장 출입구 쪽에 시공을 하러 다녀왔습니다. 물이 다 되었고 도착해서 그 다음 헬스장으로 쓰신다. 아, 종료가 좀 더 많이 있습니다. 아, 너무 빨리. 아, 너무 빨리. 아, 빨리. 아, 빨리. 아, 빨리. 이렇게. 아, 빨리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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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